청와문화산업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준공의 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궁극의 캐릭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러 파트2입니다. 근황토크를 스킵하시려면 4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원가이종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머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림표입니다. 오늘도 계속 홍림표 작가님께서 와 계시고 이재민 푸른본비도 와 계시고 안녕하세요. 공민우 작가님의 껍데기도 앉아있고 영어는 마감 중이십니다. 오늘 저희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황을 건너뛰고 바로 거두절미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듣고 싶은 것이 공민우 작가님의 근황입니다. 미세만화주의보의 공민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떻게 상태가 괜찮아요? 오늘은 마감은 안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좋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쓰레기. 쓰레기 편. 저는 역대급을 예상하고 있고 어제 하 편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좀 그랬던 만화랑은 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에필로그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조금 내가 뛰어넘은 거 아닌가 날라갔다. 내가 한 작품 좋은 건 괜찮지 않아? 반응은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말련 작가님이나 주호민우 작가님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다작할 때 공민우 작가님 지금 미세만화주의보 그리는 것 같은 분위기를 되게 많이 얘기해요. 되게 엄청 힘들어가지고 불량 제도 실패하고 이거 망했다 싶은 에피소드 있다가 또 한꺼풀 벗은 에피소드 나오고 이런 반복인 것 같아서 응원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껍데기만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미세만화주의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공민우 작가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감상하게 될 좋은 만화 그리실 분입니다. 그리고 홍연표 교수님께서 엄청난 팬이세요. 저한테 항상 잘 보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미세만화주의보를 보고 제가 따라 그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제 오리지널 작품은 모르겠는데.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감을 아슬아슬하게 못 마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타임슬립이 일어나서 다시 또 마감을 시작해서 또 아슬아슬하게 못 마치고 계속 반복되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 이거 미세만화주의보를 그려야 되겠다. 뭐 이런 변화 저작권이나 기타는 다 있으니까. 그 한 여덟 번째 지옥 이름일 것 같아요. 마감 이름을 들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무간지옥당 마감지옥. 어쨌든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난번 시견의 말러가 천재로 자라나서 37살의 나이의 빈오페라. 최고의 자리의 작곡가가 된 지휘자가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주시죠.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톤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톤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웹툰 웹소설은 저스톤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톤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궁극의 캐릭터 말러 편 2부 여기 정도까지 오면 음악 이야기도 좀 아무래도 작곡가니까 음악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빈오페라 감독이 된 몇 년 후에 얼마 후에 부인이 될 알마 쉰들러 알마말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알마 쉰들러요 또. 네네네. 1860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거의 1900년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빈오페라 감독이 된 게 1897년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알마 쉰들러 부인이 될 사람을 만난 게 1899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군요. 1901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또 문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문제적인 인물이죠. 그렇군요. 결혼한 에피소드도 재밌기도 하고 네. 시기적으로는 미 대륙으로 이주가 막 되고 있을 때고 재즈가 막 나올 때고 세계대전 까지는 10여 년이 남아있고 진짜 세계말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은 다 나오는데 이게 이후 시대로는 연결이 안 되는 아름다운 것들인데 본인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고 이게 끝이다. 네. 예술가들에게 영감 가득한 시대.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못 견뎌 하던 시대. 어쨌든 이 빈오페라라고 하는 아주 세계 최고의 오페라단을 맡아서 또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주위에서 인정을 받고 대단하다. 강마예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자로서는 세계 최고의 인물이었고 궁금합니다. 얼마나 쥐어짜을까. 그렇죠. 역시 또 단원들이 온갖 불평불만을 다 들어놓죠. 나한테 삿대질을 한다. 반말을 한다. 쌍욕을 한다. 이런 불만들을 막 늘어내니까 지휘봉으로 막 아브라카다브라 이 사람들이 궁정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작곡가가 지휘자가 너무 우리를 심하게 갈분다. 소원 수리했군요. 네. 그러니까 연주 수준은 확 높아졌는데 불평불만도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이제 이거 담당하던 관리가 귀족인데 말로를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들여서 수준이 높아져서 폐하께서도 대단히 만족하고 계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치고받고 잡음이 많냐라고 말로한테 좀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왠지 답변이 예상이 됩니다. 네. 말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불평불만이나 분란이 없으면 그때 나를 불러서 질책해라. 우와.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자신감. 왜 되게 멋된 말을 멋있게 하냐. 네.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만화가인데 담당자가 나를 노이로제 걸리게 만들어. 그런데 그 담당자 덕분에 내 작품이 너무 좋아. 어떨 것 같습니까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이건데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내 작품이 공전의 히트를 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이런만화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담당자 덕분에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 담당자는 진짜 나쁜 새끼야. 그런데 이걸 일대다의 관계로 하고 있고 다에 해당하는 작가들끼리는 또 같은 작업실에 맨날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불만이 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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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담당자 덕분에 우리 작업실 전원이 엄청나게 성공했어. 그런데 그놈은 정말 악마야. 악마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자 이러면 어떻게 어떠실 것 같아요 유승인 작가야. 저는 관둘 것 같아요. 관둔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해서. 그렇지. 관두고 그냥 굶으면서 겨울잠 잘 것 같아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지. 무슨 영화가 필요하냐. 행복하려고 하는데. 김태원 작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라서 약간. 언제나 이렇게 답변을 피해 가셔. 항상 이렇게 피해 가셔. 불편한 질문이긴 하니까요. 저도 답을 하기 어렵네요. 저는 한 작분만 할 것 같아요. 딱 한 작분만 하고 결발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조금 더 미시적인 얘기로 넘어가면 음악 작곡을 하는 게 원래 지휘를 막 하는 거는 이 사람 직장이에요. 직업으로 1년에 한 12달이면 9달은 단원들하고 으쌰으쌰해서 음악을 또 연주회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호응을 듣고 이건 급여가 나오고 생활이면서 직장인 거죠. 이 사람의 진짜 욕망은 작곡을 하는 거죠. 여름에 한 3개월 정도 휴가가 나면 금전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 호숫가에 알프스가 보이는 호숫가에다가 작곡 오두막이라는 걸 지어요. 이 당시에 작곡가들은 대부분 다 유럽의 작곡가들이 했던 일인데요. 그냥 이렇게 피아노 하나 그다음에 책상 프레스? 네. 그런 거여서 정말 오두막이에요. 간단하게. 거기에서 작곡하고 잠깐 나와서 산책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오두막을 경치 좋은 곳에 갖다 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노르웨의 그리그 같은 작곡가는 그 오두막을 인부들을 지켜서 산속 깊이 경치 좋은 곳으로 옮겨요. 통나무를 아래다 쭉 대서 진짜요? 신기하다. 집을 옮겨요? 네. 옮겨요.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집을 이사 그런데 이제 말로도 똑같이 호숫가에다 놓고 작곡을 하고 성격이 나빠서 사람들 부대끼는 거 싫다. 그렇죠. 작곡실에는 아무도 근처에 얼친도 하지 말아라. 밥 차리는 하인들은 내가 산책 나가는 시간 얼마 얼마 시간에 밥 차려놔. 마주치지 않게 이런 식이에요. 누군가랑 겹쳐요. 유나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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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바모도 혼자서 고립되게 어딘가에서 박근혜란 말에 들려야지 유나바모 네. 유나바모 51구역처럼 팻말 써놓고 접근하면 쏘겠다. 한국에 몰입하고 싶은 거죠. 네. 이해갑니다. 악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또 이해가요. 마감 시간은 다가오니까 여기는 마감 시간은 아니지만 휴가가 끝나가면 엄청나게 생산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나바모랑 닮았다 라기보다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악단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이중생활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유나바모 같은 생활이 그렇죠. 그렇죠. 파트리크 쥬스킨트 같기도 하고 아 그렇네요. 쥬스킨트하고 좀 다르죠. 쥬스킨트는 소설을 말로 같은 경우에는 음악 작곡가만으로 살기 힘든 상황인 것 작곡가만으로 이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고 지휘자가 직업이고 작곡가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 직업의 특수성인데 지휘자는 남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맞아. 그리고 작곡가는 자기가 만지고 있는 남의 음악하고 완전히 다른 걸 또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지휘자는 해석자죠. 그러니까 평론도 작곡가에 대한 평론하고 지휘자에 대한 평론이 따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군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엄청난 거고 이 스트레스를 제가 받고 있다는 거를 말로 해석경상 주위에다 쫙 퍼뜨리고 있는 거죠. 가까우지 마.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 너도 보이지. 막 이제 그런 거. 그런데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방사람 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을 많이 해봤으니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렇지. 맞아.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교양곡 전편이 여기서부터 이 얘기를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양곡을 미완성까지 하면 10개를 쓰고 살아있을 때까지 발표한 건 8개 9개 10개 교양곡을 썼는데 이 사람이 교양곡을 쓰면서 거기에다 밝힌 얘기가 내가 이 교양곡으로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교양곡으로 우주를 구축하고 있다. 뭐 이런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큰 음악을 만든 거예요. 교양곡이라는 것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하이든이 백 몇 개 쓰고 하이든 교양곡도 딱 좋긴 좋거든요. 그렇죠. 뭐 백 몇 개. 백 몇 개 쓰고 그다음에 모차르트는 일찍 죽어는 데서 42개를 썼는데 베투벤에 와서 이게 숫자가 뚝 떨어져요. 네. 왜 그래요? 아홉 개. 왜요? 그런데 그것도 아홉 개도 원래 10번을 9번은 관연학으로 쓰고 10번을 따로 합창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베투벤이 아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9번의 마지막 악장이 합창이 된 거거든요. 마지막 악장의 뒷부분만. 왜 갑자기 숫자가 확 줄어 대본서가 망했나?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리고 숫자만 주는 게 아니라 연주 시간이 10분 20분짜리에서 1시간짜리가 되는 거예요. 2시간. 러딩 타임이. 2시간. 2시간. 그러니까 이게 베투벤 때부터 해 가지고 교양곡이라는 거는 작가가 음악가가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정말 웰메이드의 블록버스터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말 전부 수터가 되어야 된다가 되면서 베투벤의 정신 그래서 베투벤이 9번에서 죽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못 쓰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한동안 4번 5번까지만 쓰고 또 죽다가 휴만이나 멘데스 존이나 브람스도 5번 쓸래다가 5번 안 돼서 5번에 쓰던 거를 더블 콘체르토에다가 사막장에다 집어넣고 4개 쓰고 죽고 그러다가 지금 이곳에서 이 이야기를 매우 즐거워 듣는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공민우 작가님밖에 없지만 지금 청취자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데 여기서 베투벤하고 베투벤의 교양곡 정신이 어떤 그런 개수까지 비슷하게 나온 사람이 딱 이 시대에 브루쿠너하고 말로 그래서 실제로 숫자도 브루쿠너도 9번에서 죽고 말로는 10번을 쓰다가 죽고 10을 못 넘겨요. 정합성이 있네요. 심지어 브루쿠너는 하나 더 써야지 해가지고 첫 번째 교양곡이 0번 교양곡인데 그래도 이제 못 넘는 거라고 저는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아까 이제 백 몇 개 쓰고 이런 시절은 단편 100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양곡 이제 10분 20분 넘어가는 건 장편 이런 거 막 9개 4개 그렇게 되었네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군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실사 교양곡이라고 하면 실사체로 하나하나 판화 같은 작품을 만들겠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교양곡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연구자들도. 그런데 말로하고 브루쿠너가 그걸 또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말로 같은 경우는 교양곡이 세 개를 갈아 넣었다고 하니까 그런 요소들을 스토리텔링이 명확하게 그 악장마다 붙어있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옛날에 우리가 알았던 기승전결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아주 명확해요. 세계관이 처음부터 드라마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게 우주 그다음에 죽음 사고를 극복한 부활 사랑 뭐 이런 걸로 아주 스케일이 크게 캐치나도록 되어 있고 그걸 또 관객들한테 세세하게 설명하고 싶어 해요. 너희는 꼭 알아야 돼. 그냥 듣고 가면 안 돼. 내가 저랑 알아야 돼. 플랫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자기가 그걸 일일이 깨알같이 써서 대단하다. 음악도 희한해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이 듣기 힘든데 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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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설명을 심. 음악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관객들과 시험치는 거 아니야 성격이 또 막 오르락내리락해서 나중에는 또 자기가 쓴 설정지 입을 또 막 신경질 내기도 하고 이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내 음악을 오해하고 있어 막 이렇게 잘 가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가 너만 모르는데요. 공식 설정지 바뀌고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다섯 개의 별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런 스케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자화자찬이나 자기에 대한 확신 같은 게 드러나는 장면이 3번 교양곡 같은 경우를 만들었을 때 오두막에서 알프스가 보이는 곳에서 작곡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추정자였던 아까 얘기했던 브루노발터가 와서 선생님 여기 경치가 엄청 좋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볼 필요 없어. 내가 3번 교양곡에다 다 담아놨어. 멋있다. 아까 얘기했던 이라고 방금 말씀 나온 건 사실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 나왔던 거.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브루노발터가 누군데요. 브루노발터는 아주 유명한 지휘자죠. 세계적인 지휘자고 말로 아까 자꾸 아까라고 얘기하면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얘기들을 자꾸 말로음악 지휘로 말로음악은 말로 사후의 얘기도 좀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돼서 이따가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어쨌든 말로가 살아생전에는 이게 워낙 혁신적이기도 하고 아까 말로음악이 이 전세대하고 다르게 굉장히 길어지기도 했고 복잡하기도 했고 그런데 말로음악은 몇 개는 성공을 했지만 대부분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거나 하지 않았던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지휘자로서 성공을 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돈은 문제가 없었군요. 최고 지휘자 최고 연구 문제는 없었죠. 그런 건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잘 나가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말로가 자기 작품을 가지고 우주를 구현하고 세계를 구현하고 이런 데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아주 크게 감탄한 거예요. 이게 진짜 새로운 음악이고 이 음악의 깊이가 이렇게 무한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지휘자 몇몇 추종자들이 확실한 팬층이 이미 그때도 생긴 거죠. 이때 이미 1900년이 지났고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특이한 위치인데 말하자면 브로코너하고 말로는 교향곡 작곡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음악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온갖 설정집과 프로그램과 이런 걸로 계속해서 새로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나가는 것 이거의 여정을 계속하는 거고요. 되게 무섭다. 말로 공연 보러 티켓링크 티켓팅 하면 시험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 설정집을 배웠는가. 아니요. 좀 복잡한 게 어떤 식이냐면 자기가 옛날에 썼던 어떤 곡에 나오는 멜로디를 어디에다가 또 써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담겨있는 메시지 상징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코드화가 되어 있는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거의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연주회장 밖에서 나고 어머나 간질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합창단이 막 오고 맞아요. 그런 식의 것들이 설정들이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종류의 설정을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나를 상징을 다 이걸 하나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들으면 더 즐거움이 커지는 거죠? 네. 들어보고 싶네요. 진짜로 말로 막 들어보고 싶어져요. 이상해요. 네? 그런데 말로 좋아요 이상해요 하나만 해서요. 어느 쪽입니까? 이상한데 좋아요. 이상한데 좋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말로 팬분들이 저를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다른 얘기들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이 얘기는 싫어하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로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본인들도 말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나를 흔들어놓는구나. 그 안에 변화도 굉장히 무상하고요. 그러니까 흔들어놓기도 하고 이거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제 생각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정도까지예요? 말로 브루크노하고 말로하고가 그런데 이제 또 비교를 하면 또 둘이 싫어하죠. 그런데 말로는 형식도 자기가 아까 브람스하고 바그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브루크노는 고전적인 형식 테두리 안에서 이거를 했고 철종집 막 쓰고 그런 거 없이 말로는 길어요. 악장 이름들도 자기가 막 쓰고 제목도 자기가 붙이고 한참 설정집에 해놓고 형식도 막 뒤틀어가지고 해서 이거를 했고 그런 식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형식도 별로 존중하지 않았죠. 교양곡이 보통 이렇게 4학장으로 만드는 거가 기본인데 말로는 6학장도 만들고 7학장도 만들고 하고 싶은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걸 끝까지 분량 조절 실패인가요? 8번은 1부 2부 아예 그렇게 상중중하 장들만 교환곡이고 사실은 시간도 마음대로 느렸고 그다음에 규모도 아까 하이든이 백몇 개 이렇게 했는데 그 하이든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고용이 돼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단 전체의 급여를 그 귀족이 다 돼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mp3 플레이어라고 해야 되나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연주해. 그러면 오늘 저녁 먹는데 연주해. 생일인데 연주해.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큰 음악을 하면 8번 교환곡을 천인 교환곡이라고 해서 이거 초연할 때 삼천 몇백 명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합창단이 8백 한 50몇 명이고 연주자가 170몇 명 이렇게 천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천인 교환곡이에요. 이게 예술의 전당인가 옛날에 새로 개관할 때인가 kbs 오케스트라에서 국내 최초로 초연을 했었어요. 80년대만인 거고요. 천 명으로요? 실제로 천 명? 그렇죠. 천 명까지 목 채웠죠. 목 채웠죠. 그래서 이거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케스트라 장면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면 관객이 2천 명이고 연주자가 1천 명이면 마음에 안 든다고 던지면 패 싸운다면 이길 수 없겠다. 삐까삐까 뜰 것 같아.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르기 파이퍼 오르기 꽝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들으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집어던지고 싸울 힘이 없어요. 그렇군요. 8번은 진짜 무지막지한 게 다른 곡들은 그래도 강양양 강강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강강강강으로 해가지고 천 명으로 끝까지 강으로 떼어버리니까 그렇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음악 얘기도 재밌네요. 캐릭터 말러를 이해하려면 꼭 한번 짚어야 되는 부분이 이군요. 약간 농담이지만 인터넷에 왔던 재밌는 농담이 베토벤의 5번을 저는 말씀드렸었는데 100명이서 50분 동안 연주를 했다면 50명이서는 몇 분을 연주하겠는가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답변이 그럼 말러 8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러에 대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좀 얘기하면 알마 말러의 얘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친구 중에 아주 중요한 리아르트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당대의 쌍벽을 이루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던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주제가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음악인데 그것도 지금 깔려있죠. 너무 많은 건 지금 탄식 이거 저작권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없는 거 많이 있어요. 연주작권이 문제는 타자 들어보시죠. 리아르트 슈트라우스 리아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작품 문제가 있는 분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안익태 선생이 리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제자인데 리아르트 슈트라우스가 나치의 호의적이었던 것 때문에 안익태가 나치와 동맹관계에 있던 만주극을 응원하는 음악을 했던 것 때문에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구만 리아르트 슈트라우스는 말러보다 4살 정도 어린데 히틀러 시대까지 쭉 살아남아서 말러는 50대에 죽거든요. 1911년 이후에 죽는데 리아르트 슈트라우스는 쭉 살아남아서 나중에 나치 음악국 총재가 돼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나치 부역자로 나중에 찍히는 빼박이네요. 빼박. 그렇죠. 물론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유태인이고 해서 이제 그거를 면제부를 얻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동맹국이었던 일본에서 유아학원 음악 학생들 그래서 안익태 선생 음악이 리아르트 슈트라우스 음악하고 되게 비슷 그래가지고 한국 환상극이 규모가 엄청 크고 나중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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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람들 막 뛰어간 게 이제 그거 쫓아 올라가면 말로팔방까지 가는 거예요. 친구 슈트라우스가 있습니다. 네. 친구 슈트라우스의 얘기도 재밌는데 이것도 또 얘기가 아주 길어서 리아르트 슈트라우스도 워낙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약간 좀 다 이상한 그게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부인인 알마 슈트라우스의 얘기를 알마말러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만났나요? 만난 거는 무슨 파티에서 만났다 이렇게 되는데 알마말러가 원래 아버지가 화가이기도 했고 본인도 작곡을 좀 잘했어요. 작곡하기도 했고 그림도 잘 그리고 클림차가 희스했던 네. 예술적으로 조회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데 이제 더 또 문제가 뭐냐면 스토리텔링에도 능해서 알마 말러가 말러하고 만난 이야기 그다음에 말러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각색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말러 연구자들이 사실 확인하는데 굉장히 혼선을 많이 빚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고 윤색을 많이 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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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 윤색을 해서 블로그에 올렸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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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책을 썼어요. 알마 말러 알마 말러의 성격을 그러니까 캐릭터를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우주의 중심은 나 그렇죠. 이 사람도 성격 기복이 장난하지게 심하고 네. 또 다른 우주의 중심 말러랑 만났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잘 맞는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사람 기록을 보면 너무 노골적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말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말러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할 때도 자기 이름에서 말러라는 이름은 안 떼어요. 네. 네. 그리고 재혼을 하고 그렇게 이름이 들여지는군요. 네.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진짜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말러 음악 아는 짓 보면 딱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말러 음악 별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이를 둘러왔는데 말러는 성적으로 나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다. 뭐라고? 이런 멘트까지 뭐 정나나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어요. 말러가 살아있었다면 뭐 음악으로 뭐 이렇게 블라블라 멋있는 말을 했겠지 또 뭐 맞네. 아무튼 알프스 온 음악에 틀어박혀서 그러니까요. 하지만 뭐 교양궁 몇 번으로 만족시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말러는 이 알마말러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애처가 있군요. 그런데 이전에는 원래 말러가 약간 외모적인 콤플렉스 이런 거면 키가 좀 작다는 거 정도가 콤플렉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남성으로서도 악마적인 매력을 가졌었다. 이렇게 해서 연애 사건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청취자분들 말러는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이 시기가요. 말러의 얼굴을 여러분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배트렌즐 랄리타에 나오는 아빠같이 생겼더라고요. 닮았어요. 왠지 이렇게 안드로이드 만들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약간 공대생 이미지지 박사님 같은 느낌이 네. 그런 이미지지 약간 매드사이언티스트 이미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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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부터가 뭐 그런데 베토벤이나 모짜르트나 약간 되게 괴팍한 예술가 이미지가 있는데 말러는 네. 그런데 말러는 약간 공대생이 집에서 지휘자잖아요. 맞아요. 집에서 막 코딩 짜고 있을 것 같고 사회생활이 있는 사람인 거죠. 밤에는 혼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딸을 얻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처음에 맨번지 말러한테 공감한 부분이었거든요. 딸을 낳고 나서 확 딸바보가 된 거예요. 딸을 둘을 낳았는데 딸들을 너무 예뻐해서 아까 그 음악 오두막에 아무도 접근 못하게 신경질적이지만 딸내미들만은 예외 그 딸 이름은 알리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딸바보가 말러 신기한데요? 네. 딸바보가 됐어요. 네. 귀엽다 뭔가 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말러의 비극들이 이제 주르륵 줄줄이 이어지는데 아 그렇구나 심지어 이제 부인이 알맘 말러가 쓴 거에는 말러가 거인인데 거인에게 세 번의 타격이 왔다. 결국 그래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지. 그게 부인의 글 내용이 그래요? 글 되게 재밌겠네요. 부인잖아요. 필력. 아니 원래 그렇게 쓰던 문체가 다들 그러든지 그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애가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개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이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모해죠. 개모해. 그렇죠. 캐릭터를 보여줄 때 있어서 이면을 발견하는 순간에 작가에게 굉장히 신나는 순간인데 이렇게 괴팍한 천재를 아주 높게 쌓아올려 놓으면 딸바보의 컷이 들어갈 여지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들 자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비극이 이제 딸을 잃는 건데 큰 딸이 이제 마리아나라고 사진에도 나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제 딱 4살 5살 고때 여자아이들 아주 예쁜 딸인데 마리아 안나. 네. 성웅렬 지금은 열병이 대부분 다 치료가 되는데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까 몇몇 병은 아주 치명적 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웅렬이라는 열병에 걸려서 죽는데 문제는 그 말러가 그 전에 죽은 아이를 기리는 노래라고 하는 어머나 리케르트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를 가져다가 곡을 썼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 많이 죽고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장성곡이나 집착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 죽은 아이를 기리는 노래라고 하는 시집의 시들을 가져다가 이게 자기 그 리케르트라는 시인이 어린 아들 딸을 읽고 슬퍼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읽으면 뭐 눈물이 펑펑 나올 만큼 슬프게 쓴 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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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자기 동생이 죽었던 거를 투사해서 거기다 이제 음악을 붙인 거죠. 기리는 그거였군요. 네. 그런데 그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딸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네. 어쨌든 완성이 됐는데 딸이 그 리케르트가 그 어린 딸과 아들을 잃었던 병이 성욱렬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딸을 키우고 있는데 그 음악을 만들어서 자기는 동생을 생각하면서 만들었 지만 부인한테도 이렇게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벌어 화를 낸 거죠. 네. 아니 애를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가사와 이런 내용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냐고 화를 낸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진짜로 성욱렬이 벌써 큰 딸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상실감 같은 거 죄책감 이런 게 게 얼마나 컸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우주적인 천재라 자학도 되게 우주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깊이 있게. 그리고 시대 자체가 약간 좀 상징주의 그런 시대다 보니까 맞아요. 의미를 부여하네요. 모든 것의 의미를 부여하네요. 자기 음악에도 그랬던 사람이고. 거인에게 첫 번째 타격이었군요. 그렇죠. 그 전에도 남동생 중에 오토라는 동생이 권총 자살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죽으면서 그 유서에다가 그 글을 써요. 티켓을 반납한다 이제 라고 하는 그 유서 내용의 티켓을 반납한다라고. 다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생도 음악가였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말러가 되게 좋아해서 동생하고 자주 얘기했던 그 도스토프스키 수설에 나오는 문구를 동생이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얘 자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죄책감에 계속 시달렸고. 네. 근데 이제 딸도 그렇게 잃고 뭐 이러니까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 이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하는 거고. 둘째 딸은 아직 있잖아요. 둘째 딸은 있죠. 근데 이제 이 그 알마말로 가 결혼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결혼하면서 남편이 엄청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남편이 당신을 엄청 사랑 하는데 살림만 해. 아. 네. 이렇게 되니까 이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진 부인이 이제 아이 둘 낳고 키우고 나서 점점점점 불만이 쌓여갔던 거죠. 하하 이런 말러 왜 그랬대. 그렇죠. 그리고 또 음악만 아는 사람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고 나서 말러가 이제 열심히 작곡여행 하고 작곡 오두막에 틀어박히고 막 이런 사이에 이제 발터 그로피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역사적 인물을 만나는 거죠. 그로피우스도 아주 유명한 사람. 발터 그로피우스. 그로피우스. 우리가 잘 아는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네. 건축 종합예술학교를 창시한 사람. 아. 바우하우스의 창시자 요. 네. 나중에 그 유명한 건축가가 되고 그 학교를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부유한 집안의 젊은이였는데 알마말로를 만난 거예요. 파티에서. 잘못된 만남인가요 인사소송 추가가 또. 그렇죠. 네. 지금은 민사소송인가요. 지금. 아. 형사는 아니죠. 지금은 형사가 없어졌죠.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불련의 시작.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발터 그로피우스가 아주 몰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남편하고 그만 헤어져라. 이런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걸리나요. 그 말로한테 배달이 된다. 아이고. 아니. 그거 묘하게 묘하게 의도적 이일 수 있죠. 일부러 보니까 일부러.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보여줬던 얘기가 있어요. 하하. 일부러 그 부인이. 카톡 잘못 보냈다. 네. 올려줬다.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 장면에서 계속 막 드라마 얘기만. 오늘 몇 번 가지고 나가 섰어. 그런데 거기 아주 적나라 하고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쓴 것 같은데 말로가 이제 큰 충격 도 받고. 당연히 큰 충격이죠. 갑자기 정신도 차리게 된 거죠. 정신을 차렸다고요. 네. 내가. 나 말로야. 능력 있는 부인을 너무. 아. 옥죄구 지만. 옥죄구 살았구나. 갑자기 태도가 또 180도 변해요. 작곡 해봐 뭐 당신. 그림 그려봐. 글 써봐. 꽃을 뭐 매천송이 갖다가 막 주 기도 하고. 사실은 기나한테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 어떻게 해야 하면서 집착을 한다기보다 그냥 아무 관심 없고 자기 음악만 생각하다가 이러다가 이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좀 바뀌는 건데. 이 부분이 캐릭터 속으로 전 좀 의미심장한데 인간의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천재 말로가 저의 출연입니다. 실제로 그 알바 말로와 결혼 했을 때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박제 시켜놓고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와 무관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했겠죠. 그런데 이 편지 에 의해서 그렇게 변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 플러스 성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내의 원래 모습을 내가 죽이고 있었다는 깨달음도 있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성장이 꼭 해피엔딩으로 갈 수 없다는 게 인생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20세기의 지휘자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정 문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일중독 이라고 생각. 일중독. 자기의 예술중독. 그렇죠. 개인사적으로 어쨌든 마지막인데 거의 마지막 이제 말로의 말년인데 어쨌든 딸을 잃고 그리고 1907년이죠. 그 해에 빈 오페라도 사임을 해요. 하도 언론에서 공격이 심하니까. 자발적으로 사임해요. 그렇죠. 자발적 자위반 타위반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유태인한테 계속 막힐 것 같다라고 하는 공격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소진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때 빈의 이제 그 반유대주의가 어떤 식이냐면 히틀러 가 젊었을 때 빈에 가서 화가 되겠다고 그때 그린 그림 보면 되게 못 그리겠거든요. 그런데 히틀러가 화가 되겠다고 그러고 돌아다닐 때 빈에서 구해서 본 우울했을 때 빈에서 구해서 본 잡지들이 아마 반유대주의 잡지라서 그때 영향을 받고 애가 그렇게 됐을 것 같다라는 추정이 있을 정도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온통 그 모양이었던 거죠. 최근에 히틀러의 풍경화 5점이 경매에 나와서 하나도 팔리지 않았던 . 아무튼 저는 이 대목에서 만화 작가로서 생각이 드는 게 그거 아시죠 한국으로 결혼을 하러 오신 어디죠 파키스 아닌데 어느 나라더라 여성분이 당구 플레이어로 세계 우승하고 세계 랭킹 3위하고 지금 그런 분 아시죠.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보면서 한국의 외국인이 한국인이 된 후에 한국인이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국위선양 이런 거 그런 걸 막 했어요 . 그때 그 개인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반응의 변화 이런 얄팍한 어떤 흉간들을 앞으로 분명히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똑같다는 거지 인류는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어떤 장면이네요. 그래서 빈 오페라도 사임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을 미국에다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한 시즌인가 두 시즌인가 하다가 이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또 다른 걸출한 지휘자한테 밀려서 어머나. 네. 밀려서 나중에 토스카니니가 그 말로가 마음대로 고쳐놓은 악보 보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쌍욕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당시에 인기는 좀 있었지만 토스카니니의 명성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또 거기 밀리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비엔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부인한테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롱디 중에 그 발터 블라블라 그로피우스 네네네. 카토가 잘못 보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찾아와요 발터 그로피우스가. 나에게 내놔라. 네. 찾아와서 말로가 만나서 단판으로 한참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알마 말로 앞에 가서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말로가요? 네. 말로. 찌질하면 끝입니다. 네. 징징거리는 거죠. 야. 그럼 알마는 누구 선택했어요? 말로를 선택했습니다. 아. 진짜? 아. 왜? 아. 잠깐만. 얘기가. 네. 공감. 홍쌤. 대리만 줘. 근데 알마 말로는 자기 자신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도 돼요. 그렇죠. 네. 알마 말로쯤 되면 둘 다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알마 말로는 시작입니다. 네. 이분의 전설은 시작입니다. 이분의 전설은 거기서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뭐 원래 운동도 좋아하고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거든요. 말로가. 그래서 뭐 친구들 증원에는 뭐 와 말로 등근육 봐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체격은 작지만 다부지고 지칠 때까지 운동하고 이런 사람인데. 밤에는 헌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알리타에 나오면 직장생활이라서 지휘를 하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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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운동이 돼요. 근데 정말 지휘자가 에너제틱하게 지휘하는 걸 보고 있으면 열량 소모가 장난 아닐 것 같고. 저도 이제 보거든요. 그럼 등근육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말로 지휘하는 장면은 실루엣이나 뭐 스케치로 많이 남아있는데 진짜 뭐 엄청 역동적이에요. 아. 벌쩍 벌쩍 뜁니다. 네. 유명했었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심장 판막 이상 그다음에 뭐 포도상 구균 감염 이렇게 신장병 진단을 받아서 어. 조용조용 살아라. 뭐 이런 진단을 받아라. 말로한테. 그렇죠. 이제 의사한테 말로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말로한테 조용조용 살아라. 갑자기 사람이 조용해졌다 뭐 이런 증언들도 많이 있고. 아. 그래요. 네. 심장병에 대한 의식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쫄았긴 해요. 펀슈타인이 한 얘기가 실제로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10번 교양국 10번 시작하는 부분이 심장 고동 소리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그걸 느끼는 거죠. 자기가 인식하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저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심리상담도 받죠. 음. 아주 유명한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한테 심리상담도 받죠. 아. 진짜. 그분크 또 유명해서. 빈에다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 빈. 빈이었구나. 그렇죠. 시대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프로이트네. 네.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뭐. 제일 핫하셨던 분인데. 아. 그렇겠네요. 네. 프로이트는 이제 그 부인한테 너무 집착한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대한. 또 엄마에게 나오겠지. 집착이 있었구나. 기승전 성기. 네. 그렇죠. 프로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너 지휘봉이 네 성기에 뭐 대치물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런 분이에요 약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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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도 너무 끼워 맞추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러니까. 후기를 남기고. 후기. 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막 그 열이 계속 올라왔는데 이제 열이 안 떨어지는 상태로 미국의 또 다른 직장을 구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뉴욕피 인데. 오. 네. 거기 가서 또 연주를 하고 뭐 이러다가 열이 안 떨어져서. 계속 열이 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연주하고 할 때는 뭐 열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도 연주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은 항생제만 있으면. 그러니까. 바로 낫는 병인데. 그거를 못 유기고 뭐 나서 아주 혈청주사도 맞고 유럽 돌아와서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11년에 51살 뭐 이렇게 죽게 된 거죠. 뉴욕피라모니에서 뉴욕피라모니계 지휘자였던 적이 있었군요. 그렇죠. 아주 짧게. 말년에 짧게. 네. 그렇구나. 이렇게 하여 51년의 생을 마감합니다. 네. 천재말로. 근데 그러나 알바말로는 아직 시작했다. 아까 그 전성기 서른일곱. 네. 처음 그쪽에 지휘 시작했을 때 서른일곱인가 그때 보면은 한 14년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결한 거라가지고. 그렇죠. 많이 안타깝네요. 부족하게. 계속할 수도 있었어요. 말로 깐깐한 걸 보여주는 재민이가 결혼 얘기인데. 이제 그 연습. 그러니까 하루는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연습 1시간 쉰다고 그랬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경악을 했대요. 생존 일어난 사람. 왜 쉬지. 웅성웅성했는데 한 시간 이따 돌아와서. 택배가 와서. 결혼하고 왔네. 결혼하고 왔다. 뭐야. 한 시간 쉰 게 결혼하고 뭔가 되게 특하우사무스러운 운동.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단원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러면서 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신혼여행 간다고 니가 뭐 이러면서. 난 1시간 만에 결혼식을 하고 왔는데 뭐 이러면서 연주도 일하면서 되게 시어머니 같다. 거인을 타격한 3개의 타격은 첫 번째가 딸의 죽음. 두 번째가 발타 그로피우스. 세 번째가 바로 질병 인가요 질병이 결과인 거고요. 중간에 이제 비노페라 사임을 타격이라고 부인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너무 소진돼서 스스로 그만뒀다는 얘기도 있고. 휴제한 거지 휴제. 그렇죠. 부인이 그렇게 스토리를 짜맞춘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 일생을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이 고민들 있잖아요. 우리가 늘상 적으로 겪는 고민들하고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직장에서의 갈등 자기 정체성 그다음에 늘 갖고 있는 불안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많아서 그래서 아마 더 안타까워하고 그런 게 아닐까. 일 중독이고. 사건들이 살면서 엄청나게 크게 막 리스트나 바그너처럼 사고 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둘러싸고 큰 사고가 일어나고 그건 아닌데 일반적인 열심히 사는 직장인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거 가 이 사람한테는 우주적인 고통 으로 오는 거예요. 예민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궁극의 캐릭터에 걸맞게 말로에 대해 쭉 들어보고 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캐릭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미야모토 스바루입니다. 소다 마사히토라는 일본어 작가가 있잖아요. 천재를 그리는 것이 능한 작가 고요. 그 작가의 119조대 등등의 걸작이 있는데 미야모토 스바루라는 주인공 이 나오는 스바루라는 만화를 보시면 어린 시절 카스야라는 자기 남매의 죽음을 접하게 되면서 일생을 죽음의 이미지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의 이미지에 사로잡힌 스바루가 유일하게 표현의 도구로 택한 게 발레입니다. 몸의 움직임. 그래서 일생동안 죽음의 이미지가 한쪽에 있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구멍이 한쪽에 있고 그 가운데서 폭발하는 천재성을 갖고 발레를 해서 nyc까지 가죠. 결국 세계 최고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 스바루를 몰락시킨 게 그 죽음의 이미지와 자학과 이해받지 못함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브루크너 같은 라이벌도 나오고요. 바그너 같은 프리셀러 로봇 같은 사람이 나오고 마지막 순간에 알바 말러처럼 자기를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남성을 만나면서 이야기 종반으로 가요. 약간의 다른 결말이긴 하지만 그 어떤 재능과 비극적인 경험 두 가지를 붙여놓으면 어떤 종류의 캐릭터 모습이 나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조금 지금 스바루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딱 재미있다.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김재원 작가님 어떻습니까? 저는 스바루 되게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확실히 재미로는 재미있게 봤는데 천재 예술적인 천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떠셨나요? 짧고 굵게 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로 같은 사람은 짧고 굵게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 교양곡 작곡자라는 아주 특이한 인류의 역사에 몇 명이 없는 커리어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40살 돼야지 뭐가 나와요. 그렇군요. 어릴 때부터 죽어라고 해가지고 한눈 안 팔고 가서 40이 넘어가야 자기께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뿌리가 좀 많이 필요해요? 교양곡 작곡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양곡 작곡가라는 커리어가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그 음악의 역사에 한 너댓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말로 이후에는 기껏해야 슈스타코비치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도 그렇고. 뭐가 다른데요? 다른 수많은 작곡가들하고 교양곡 작곡가라 불릴 만한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교양곡 같은 경우는 일단 음악의 규모가 굉장히 다양한 악기를 조합해서 그것들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종합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에 대한 이해도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면 내놓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고쳐 쓰는 것도 이제 나중에 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서 내가 3년을 준비를 해서 3년 동안 진짜 딴 것도 안 하고 해가지고 장편 만화를 냈는데 반응이 없어 봤어요. 제 얘기인가요? 아니요. 올해 3년째 쉬고 있기 때문에. 4년. 4년째입니다. 아무튼 데뷔작도 20년을 준비해가지고 40 넘어서 데뷔작을 처음 냈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반응이 별로 그다 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약간 스타일 바꿔봤더니 왜 이딴 식으로 했냐고 또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강강강으로 가면 은 중간에 한 번 커리어가 뭐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은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매번 작품 하나마다. 그렇죠. 너무 큰 천재여서 이걸 감정 이입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적인 고통 같은 거는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홍인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청강대 만화스쿨의 원장이라는 직업이 있고 만화가로서 작업 원고를 하시는 두 번째 또 일이 있고. 오두막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학이 왜 이렇게 짧은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겹쳐 보였거든요. 네. 아무도 들어오지 마. 왜 이렇게 겹쳐 보이시려면. 딸만은 방을 방에 허락하고. 바나스쿨에서 다른 선생님들을 쪼으시는 걸 해야 이제. 그런데 쪼으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저분은 안 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드시지 우리는 안 쪼입니다. 말로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하세요. 말로 부분들께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런 비유를 하나님.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원래 직장생활을 하다가 만화가를 하면 직장생활 안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만화가가 됐는데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원래 직장인 만화 홍대리를. 그렇죠. 와. 빈 오페라 감독이 됐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스쿨의 원장님이 되셨네요. 그 만화 찍으면. 그러네. 고맙습니다. 미험합니다. 미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로 팬들께서는 말로와 부르쿠너 비교만 안 하면 자를 크게 안 되실 거라. 그렇군요. 오늘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캐릭터적인 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로라는 인물 말로라는 캐릭터에서 가장 매료됐던 부분을 정리해봐 주시면 홍 작가님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인물로서의 말로의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였나요 저는 말로를 그리면서 그리고 싶었던 게 너무 뛰어난 천재에 대해서는 공감 할 수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모짜르트 이러면 그냥 모짜르트인가 보다. 모짜르트니까. 심지어 베토벤도 그래요. 그렇죠. 베토벤이잖아. 말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겪었던 개인적인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남아있고. 기록이 많았구나. 네. 기록이 다 남아있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면이 많은 측면이 저는 음악보다는 이 사람이 겪었을 고통 이 사람이 겪었을 성취 분노 좌절 이런 거가 이렇게 공감하기가 되게 쉬워서 이런 인물을 하나 캐릭터로 구축하는 거가 되게 복잡다단하겠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박은호 같은 사람한테 공감한다라고 얘기하기 쪽팔리잖아요. 저거 그거 되게 기분 나쁘었던 게 박은호를 그리면서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위험하죠. 되게 위험하죠. 도둑적으로 위험하고. 빚지고 엉망진창이었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팬이 왕이어서 빚 몇십억을 한 번에 딱 갚아주고 왕은 나중에 정실병원 들어갔어요. 나라 들어 먹고 정실병원 들어갔지만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이 보면 상식인으로서는 공감하면 안 되지만 로또 맞았으면 뭐 이런 꿈꾸잖아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아니 뭐 있다는 인생이 다 있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자기 능력 하나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이름은 남겼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 많은 민폐를 끼치고 심지어 제일 기분 나쁠 때는 박은호 음악 들으면서 이거 정말 좋은데 싶을 때 내가 히틀러가 좋아했던 이 곡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기분이 딱 드는 그게 있죠.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클래식의 조회도 있고 즐겨서 들으실 수 들으실 만한 소향도 있는 김태권 작가님이나 홍윤표 작가님이나 공민우 작가님 같은 분들 되게 부러워지네요. 왜냐하면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알면서 실제로 만끽하려면 클래식은 또 많은 공부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도전해보지 못한 부분인데 너무 부럽고 아니 재즈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이신데 재즈 쪽은 즐길 수 있죠. 하지만 클래식도 또 궁금하다 이런 느낌이고 클래식 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재즈 팬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 아까 낭만주의의 주제가 있는 음악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음악을 이렇게 작곡가가 누군지 음악의 주제가 뭔지 이렇게 파악하고 듣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견과 그런 것들이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게 하는데 온통 선입견이 되어서 방해가 된다. 음악을 운전하게 즐기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어느 분야나 다 그 감상의 그 두 가지의 극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캐릭터적인 면에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편은 저번주 편 들으시면서 이제 최악수자분들이 작가적인 면으로 캐릭터 창조에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저희 궁극의 캐릭터 초반에 제가 한번 또 언급했던 부분인데 결국 캐릭터의 매력 캐릭터에게 자신을 이입하게 만드는 그 흡입력이 어디서 나올까 이 질문은 작가님들이 전부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마다 작가님마다 자기 결론을 내시는 것 같은데 저의 결론은 예를 들면 동경스러운 부분 동경의 이입을 불러일으키는 멋있는 멋진 부분과 공감의 이입을 불러일으키는 나 같은 면 이 두 가지의 모순이 함께 공존할 때라고 보거든요. 정말 멋진 선배의 나 같은 찌질한 면이라거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찌질한 내 친구의 존경스러웠던 이면 같은 것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천재 캐릭터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는 그 재능으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나와 똑같은 인간적인 고통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두 중에 하나만 있으면 캐릭터가 좀 뜨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다른 분들도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좀 이따 할까요? 좋습니다. 말로 되게 약간 말씀하시면서 클래식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말로에 대해서 특히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말로 좋아한다라는 걸 다 티를 내기 때문에 영화음악이나 사운드 트랙으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하영웅 전설 5VA판에 은하영웅 전설 5VA판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요? 특히 그 제국군 나올 때 말로 3번인가 2번인가 시작할 때 테마 나오고 그다음에 오베루스타인 나와서 얘기할 때는 9번 그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베니스의 죽다 할 때 5번에서 나오는 아다지와 악장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벨벳 골드마인드에서 거기에서 말로 나와요? 네. 거기서 상대편 남자 너무 아름답게 나올 때 갑자기 느려지면서 되게 느끼하고 감미로운 음악이 쫙 깔리잖아요. 그게 말로예요. 그 영화 좋아하는데 다 봐야겠네요. 그렇군요. 서로 그 표지 카인의 표식처럼 말로리안의 표지를 갖고 사는군요. 그리고 그렇게 넣은 곡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심지어 애니메이션에서 다들 자기가 좋아서 넣은 거라서 그냥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렇구만. 그래. 맞아. 글랭굴드 팬들도 그렇거든요. 글랭굴드 팬들도 꼭 글랭굴드 버전으로 넣어요. 알아들으면 반가워하고. 좋습니다. 다른 분들 오늘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저도 또 다른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창작 캐릭터 그다음에 창작 스토리를 만드는데 만화를 시작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왔어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 지식 만화 같은 걸 만드는 게 도피이기도 했는데 그 세계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만들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거꾸로 있는 세계관을 다시 재구성하고 있는 캐릭터를 다시 뜯어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어내시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혹시 작가분이나 작가 지망생들이 계시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다시 이렇게 재현해내는 훈련을 하시면 캐릭터를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좋은 팁이네요. 너무 좋은 팁입니다. 전기의 형식처럼 어떤 인물의 일대일을 좀 조사하다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로맨 룰랑이나 써머샌 모험이 했던 방법이 그거죠. 그렇죠. 장 크리스토프나 로맨 룰랑이 아니면 써머샌 모험의 달과 육펜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유승진 작가님도 실존 인물을 가지고 많이 쓰셨기 때문에 많이 공감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좀 느꼈던 거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기행이라든지 혹은 좀 막 특이한 일화 이런 걸 좀 많이 찾아서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극적이 특색 이런 거.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 한 명을 애꾸누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이한 사연을 넣는다거나 그런 걸 하는데 머리를 하얗게 하고 괜히. 근데 뭐랄까 말로 오늘 이제 막 얘기 듣는 말씀 듣는 중에도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고민에서 이런 또 캐릭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또 한 번 또 이렇게도 또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진행하는 저희들도 많이 배우잖아요. 딸바보?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 집착? 이런 거 다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우주적인 천재여도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걸로도 충분히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럼 막 과거에 그리셨던 작품들이 복귀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 포천의 주인공은 어떤 것들을 넣었으면 좋았겠다고 이런 거 막 떠오르시겠어요. 그렇죠. 조금 더 인간적인 면을 부각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저희도 배우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저는 그 말러가 굉장히 음악적인 천재인데 지휘자로서 먼저 눈에 띄어서 그 일을 계속 한 건가? 뭐 이런 그러니까 왜 두 가지 일을 양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작자와 어떤 해석자 그리고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서 그걸 끌고 나가는 힘 이 두 가지가 은근히 안 맞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해냈다는 점이 좀 신기했어요. 듣는 와중에. 김수겸이잖아. 코치랑 선수랑 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됐겠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지라는 것에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항상 주변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계속 밀어붙이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가야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와줘야지만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쉬는 때도 쉴 수가 없어. 왠지 알아? 난 주변인이기 때문이야.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나를 인정 누구나가 다 나를 의심하고 나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나의 실수만 바라보고 있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나 느껴지는 거야. 그 스트레스와 강박과 그러면서 그래서 그 오두막에서 아무도 들여오지 못하는 그런데 거기에서의 한 가지의 어떤 휴식처 안식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알마나 그 딸들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되게 슬픈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지킨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현타? 현타가 1907년부터 온 거죠. 그래서 그 4년을 못 넘겼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본인인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봐도 인싸죠. 홍쌤의 해석이 전 너무너무 좋은 것이 슬프다는 말을 공감합니다. 그 홍쌤의 해석이 너무 좋은 것이 저희 캐릭터 얘기할 때 항상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얘기하길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 거냐 결국. 그런데 지금 홍쌤이 얘기하신 해석이 되게 많은 힌트가 됐어요. 자기를 집착하고 밀어붙이게 했던 근본 동기는 주변인으로서의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우주적 재능의 사춘기인 거죠. 죽을 때까지. 그리고 로버트 매키가 좋아하는 아이러니 있잖아요.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는데 그 결과로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잃었다. 이 아이러니까지 들어가 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재미있었어요. 화였습니다. 홍인표 작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재민 평론가님의 평을 들으며 마지막 이사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말로를. 말로를 되게 좋아해서. 교양입니다. 말로리안이라기보다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궁금해서 좀 찾아본 정도 되긴 한데 보니까 되게 역시나 천재는 시대가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맥락적인. 그러니까 고도화되는 시기였잖아요. 음악이라는 것이.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기록은 안 되지만 어떤 베토벤 2구로 계속해서 고도화해 되어 오던 것에 정점을 찍은 사람의 말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쇼스 타코비치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사람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엄청난 천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이 작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고 감상하면서 느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만화란도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작가가 녹아있는 게 분명한데 제대로 드러나 있지는 않고 숨어있으니까 이야기 뒤에.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설정집을 자기가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작가 인터뷰나 그런 거 할 때 작가님한테 여쭤보면 이거 이래서 넣으신 거 맞죠 이렇게 여쭤보면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은 없는데 좋은 해석이네요 라고 말씀들 하세요. 재발견하시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재발견을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련된 겸손입니다. 그래서 되게 말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풍성한 멤버로 너무 풍성한 얘기를 두 주간에 걸쳐서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101번째 웹툰스쿨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사할까요? 네.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100회 특집 유튜브 라이브가 나간 이후 망했을지 성공했을지 팍가름이 났을 텐데 성황 위에 부디 성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궁극의 캐릭터 다른 멤버들 채팅창에서 안 보이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진짜 이름 적어둘 거예요. 그렇죠. 추석 체크할 거야. 자 여러분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청각모란산업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궁극의 캐릭터 시간 오늘은 특별 게스트 홍민표 작가님 오시고 이재민 푸른봄님도 놀러온 상황에서 말러 파트 2편이 있습니다. 전 만화가 이중봄이었고요. 전 홍란지였습니다. 유승승이었습니다. 김태범입니다. 홍민표였습니다. 이재민이었습니다. 국민호였습니다. 사람 많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확실히 말로 예상했던 대로 재밌네요. 풍성 풍성하네요. 그러게.